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인력사무소 또는 직업소개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장 돈이 필요하시다 하시면 제일 손쉽게 찾을 수 있는 직업하루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처음 가 가지고 일을 무조건 100% 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렇지만은 조금 일찍 가셔가지고 안면 트고 뭐 조금 뭐 기본적인 여건이 된다 라고 하면은 당일 가가지고 당일 수금 그러니까 뭐 바로 돈을 일당을 받는 거죠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 당장 돈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뭐 하루정도 여유 있을 때 이제 뭐 돈이 필요하다 이라면은 이제 가서 일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보통 인력사무소 용역 직업소개소 다 비슷한 말인데 보통 동네마다 이게 한두 군데씩 있어요 보통 뭐 거의 대로변 위주로 해 가지고 간판을 내걸고 아마 할 겁니다 보통 출근 시간은 5시 반 그러니까 새벽 5시 반에 출근을 하시려면은 근처라고 해도 늦게 일어나셔도 5시 전에는 일어나셔야죠 식사를 간단히 하시고 나가셔도 되고 뭐 그렇지 않다면 이제 뭐 씻고 바로 나가셔 가지고 이제 뭐 처음 가시면은 뭐 기본적인 이제 뭐 자기소개서 같은 거를 작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기본적인 복장은 뭐 작업복 일단 뭐 작업하는 것은 대부분 다 뭐 좀 옷이 지저분하시기 때문에 일상복 보다는 작업할 수 있게끔 간편하면서 뭐 좀 지저분해져도 문제없는 그런 옷들을 준비해 가시면 되고 이제 안전화 안전화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큰 현장은 무조건 있어야 되고 작은 현장 같은 경우는 없어도 이제 무관한 데가 있는데 실제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는 안전화를 신는 게 좋습니다 작업하다 보면은 이제 뭐 신발 위쪽으로 이렇게 물건들 이라든지 뭐 공구들 이라든지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이제 물건을 받칠 때도 이제 신발을 이제 사용할 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안전화는 있으면 좋습니다 물론 이제 뭐 일 하루 이틀 하고 말 건데 하시는 분은 뭐 없으면은 뭐 작은 현장만 찾아서 가셔야 되고 아니면은 이제 뭐 그런 안전화 철물점 이라든지 뭐 그런 데 가면 2-3만 원대 저렴한 물건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가 하나 뭐 한번쯤 뭐 하셔도 다음에 차후에 쓰실 일도 있고 뭐 이게 안전화가 조금 불편한 감은 있어도 실제 이제 뭐 이사를 하셔 하실 때도 그렇고 뭐 이제 공사 같은 거 뭐 자기 일 할 때도 한 번씩 신어 주면은 괜찮아요 이제 뭐 실제 운동화 신고 작업하다가 뭐 망치라도 한번 떨어뜨려 가지고 엄지발가락에 찍힌다든지 하면 상당히 아픈데 안전화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 쇠징이 박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이제 고정도 갖추시고 이제 큰 현장 같은 경우는 이제 건설 이수증 이라고 그런게 필요하고 이제 보통 이제 큰 현장만 있는게 아니고 소금 소규모 현장도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현장은 이제 그런걸 굳이 필요로 하지는 않거든요 물론 이제 갖출 거 다 갖추고 공구도 있고 하면 좋지만 이제 뭐 그런게 없다라고 하면 가가지고 이러이러하다 라고 하면 그에 맞는 일을 아마 줄 겁니다 물론 이제 일거리가 많이 없으면은 뭐 탈락 되는 거죠 이제 대만한다고 해야 됩니까 뭐 그냥 빠꾸 맞는 거죠 이제 아침 새벽 5시 반에 가가지고 커피 한잔 마시고 집에 가는 겁니다 물론 이제 짬이 되시는 분들은 이제 대마가 나더라도 이제 보통 사무실에서 뭐 돈 뭐 한 2-3만원 이제 주면서 이제 한잔 하라고 이제 막걸리 몇병 사가지고 이제 뭐 안주 하나 사가지고 이제 사무실에서 이제 한잔 하고 이렇게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 한데 일단 초짜들은 뭐 그런 짬이 안되니까 뭐 예를 들어 버스 타고 간다 라고 하면 교통비 이제 나가는 거고 아침 갔다가 이제 뭐 새벽에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그 이제 피곤한 그런 수고를 아마 겪으셔야 할 거에요 그래도 이제 뭐 하루 이틀 이렇게 앞면 트고 하면은 이제 뭐 일거리가 없지 않으면은 웬만하면 이제 보내줍니다 그리고 운 좋게 이제 뭐 그 현장에서 며칠 동안 몇 주 동안 일을 계속 한다 라고 했을 때 뭐 불러 주면은 같은 인원을 계속 보내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실제 일단 뭐 인력사무소 이런거에 대해서 겁먹을 필요는 없어요 뭐 인터넷을 좀 하시는 분들은 뭐 네이버 밴드 라든지 이런 뭐 카페라든지 이런 데 보면 인력사무소 용역 이렇게 쳐 보면 이렇게 소규모로 활동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같은 경우는 물론 직접 가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온라인상으로 이렇게 띄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게 뭐 선착순 이라든지 뭐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걸 이용해 가지고 하셔도 됩니다 그런게 좀 편한게 그 위치라든지 이런게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인력사무소 바로 안 가고 그 현장으로 바로 투입되니까 시간도 딱 7시면 7시 8시면 8시 보통 이제 1 20분 전에 도착하면 되니까 이제 그런 것도 유리하고 이제 자기가 이제 뭐 집 근처라든지 위치적으로 가깝다 하면은 그런 부분도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인력사무소는 어디에 할당 받을지 몰라요 오늘 뭐 저 먼데 갔다가 오늘 가까운 데 갈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냥 뭐 일이 힘든데 편한데 고를 수가 없거든요 거의 물론 이제 좀 짬이 되고 이러신 분들은 아니면 뭐 일을 엄청 잘 하시는 분들은 이제 좋은데 보내겠죠 근데 이제 초짜들은 뭐 선택권이 없습니다 가라 하면 그냥 가는 겁니다 가서 뭐 일 잘하고 그 뭐 이제 뭐 그 현장 소장한테 이제 뭐 잘 보인다거나 했을 때 이제 뭐 인력사무소에 전화가 전화를 해 가지고 이 친구 좀 계속 보내 달라든지 그런 이제 푸쉬를 받으면은 뭐 일을 조금 며칠 더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용역 일 같은 경우도 실제 일요일 같은 경우는 일이 많이 없습니다 인력사무소도 일요일 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토요일까지는 이제 거의 정상 로테이션으로 이렇게 돌아가는데 일요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투잡으로 나 평일에는 일하고 주말에만 하겠다 했을 때 일요일 같은 경우는 아마 일 구하시기가 힘들 거에요 일단은 이런게 경험이에요 이제 뭐 아무런 뭐 없이 그냥 당장 가 가지고 일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자기가 짬이 날 때 뭐 일이 아예 없고 뭐 백수처럼 놀 때 뭐라도 해야 된다 라고 했을 때 한두 번 경험을 해보면 자기가 이제 인력사무소 아니고 나중에 뭐 노가다로 한번 나가 보겠다 했을 때 일반 건설현장 가서도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하고 이렇게 같이 가다 보면 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들을 수도 있고 그 가다 보면은 이제 뭐 조금 장기간 뭐 뭐 며칠을 아니면은 몇 달 뭐 이렇게 어울리다 보면은 뭐 좋은 일자리도 이렇게 이렇게 어더어더 걸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어디든지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지인 인맥 이런 찬스들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 노가다라고 뭐 그런게 없는게 아니고 인맥 찾아서 이렇게 연결 연결 가면은 단가도 조금 높게 받을 수 있고 일도 좀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제 아무도 인맥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는 이걸 만들어야 되니까 자기가 뭐 진짜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주고 뭐 일을 좀 요령껏 잘 하는 스타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올려 가지고 이렇게 뭐 조금 조금 상승 단계단계 밟아 가지고 좀 좋은 데를 간다든지 임금의 일당을 좀 많이 받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커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근데 이제 뭐 요령 이게 무조건 힘만 가지고 일을 하는게 아니거든요 약 일종의 요령도 있어야 되고 조금 눈치라고나 할까 그런 것도 있어야 되고 이제 그런 거를 뭐 그런게 좀 부족하다 하시면 뭐 일단 열심히 하는 것 밖에 없겠죠 이제 뭐 부담 가지지 마시고 기회가 되시면은 이제 그런 것도 한번 해보시면 인생 사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화이팅!